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굉장히 현실적이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계약이 온라인 계약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수능 일정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바로 이 촬영하기 어제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뭐랄까 일정이 미뤄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현상 속에서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연간 커리 일정에 맞춰서 공부계획을 짰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면서 조금 지치거나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굉장히 좀 몸도 조금 별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계속 꿈벅꿈벅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별 하나, 별 둘 이거 세는 거 있죠? 그래서 양 하나, 양 둘, 양 셋 뭐 이렇게 세면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뒤척였는데 뒤척이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백색 소음이라든가 그런 음악을 좀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하는 것처럼 저도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 수면유도 음악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검색하면서 이제 어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잔잔한 음악이 흐른 그런 음악을 제가 선택해서 틀어놨습니다. 굉장히 작은 소리로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음악을 틀고 나서 저도 모르게 위로 올리면서 댓글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물론 싫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물론 제가 굉장히 밤늦은 시간 새벽 갬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유튜브 영상에 있는 밑에 댓글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수면유도 음악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다가 밑에 있는 댓글을 본 건데 댓글에 참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이제 하늘나라로 보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글들을 쓰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위로를 받고도 있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남겨주고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보면은 수험생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린 글들을 보니까 고3 수험생인데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연기됐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의 직장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참 한탄스럽다, 한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댓글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상담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사진 안 찍어왔지만 교무수첩을 이제 쓰잖아요, 선생님들이 1년마다 이제 교무수첩을 하나씩 쓰는데 교무수첩의 맨 뒷면에 저는 상담, 일지처럼 상담하는 걸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적어놓은 걸 한번 쭉 한번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무수첩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3, 4년 정도 있었던 교무수첩이 이제 책꼬지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옛날 거는 저기 박스에 있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울고 그리고 뭐 고민을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Q&A 게시판에 보시면 질의응답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제 상담과 관련된 글도도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볼 때는 다들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웃으면서 지내고 겉으로는 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라고 해서 어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유튜브 댓글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출처를 밝히거나 이렇게 아이디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조금 그럴까 싶어서 제가 이제 적어왔어요. 적어온 내용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는 초등 때가 좋았고 고등학생 때는 중등 때가 좋았고 어른이 돼서는 학창시절이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것을 이라고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가만 돌아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당시가 참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은 항상 좋은 날들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너무너무 힘들면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면은 울 줄도 알아야 돼요. 혼자 흐느껴서 울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안겨서 울던 이게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감정이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울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독서실에서 혼자 펑펑 우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울고 싶을 때는 찾아오세요. 제가 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우셔야 되고요. 본인의 감정을 좀 표출을 하셔야 마음이 좀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아마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저조차도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붕 뜬 것 같고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른된 입장에서 항상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정말 정말 미안하고 너무너무 안쓰럽지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힘내라고 꼭 진심 담아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2008년도 3월달 모의고사에 있었던 필적 확인 난에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어두운 시기가 있어야 이렇게 밝은 날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랑사 김중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얘들아 힘들지? 힘내 응원할게.